네, Old Grammar 관계사 프랙티스 오늘은 41번부터 60번까지 문제 강의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반드시 미리 풀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푸는 거 아니에요. 미리 풀어보시고 틀린 거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41번 The skillful mechanic has been replaced by a teenager in a uniform. Which하고 후가 나왔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네요. 둘 다 주격이고 doesn't know라고 하는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앞에 보면 유니폼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위치로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맥락상 보면 no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안다라는 사람은 결국 선행사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폼이 아니라 a teenager. 기술이 좋은, 기술이 엄청 있는 자동차 정비공이 단순하게 유니폼을 입고 있는 방금 채용된 10대에 의해서 대체된다라는 것인데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10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그냥 아르바이트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체된다라는 맥락이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선행사를 후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앞에 있는 유니폼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유니폼도 잘 모르죠. 맥락상 보면 메카닉이 대체된다라고 했잖아요. 10대한테 10대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잘 모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봤을 때 선행사를 후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해석에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42번 갑니다. Most people like the taste of bananas.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나나의 맛을 좋아합니다. Probably explains. S부터 있는 누가 봐도 확실한 단어 explains. 중간에 나와 있는 probably 부사는 랜덤한 위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랜덤한 거라고 보시고요. 우리는 주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명사가 없지만 바나나 말고 앞에 있는 콤마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영법이라고 보여지죠. 그도 그럴 것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영법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나나의 맛을 좋아한다. 그것은 결국 외 미국인들이 거의 1년에 1인당 20파운드가 넘는 21파운드가 넘는 파운드의 양을 먹는다는 점을 설명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explain의 동사의 선행사 위치로 봐서 문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정답은 위치. 43번 가겠습니다. My wife Margaret and I, 나와 Margaret and went to the banquet, 연회에 갔는데 honoring my father, 우리 아버지를 응원하고 우리 아버지를 기념하는 아주 감사하게 되는 그런 뱅킷에 가게 됐습니다. Sponsored by the organization, 어떤 조직에 의해서 Sponsored, 후원됐는데 위치하고 to 위치가 나왔죠. 관계대명사와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공통점은 선행사가 있다는 점 the organization으로 인정. 사물이죠. 그런데 to 위치가 되면 이 녀석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목적격이고 to 위치로 걸려져서 전체사구의 일부 그리고 앞에 있는 위치는 선행사를 받고 주격이나 목적격이 돼야 되는 형태입니다. 뒷문장에 my father, 누가 봐도 확실한 주어가 나왔고요. blond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455 years라는 전체사구를 갖다 버리고 나면 belong이라는 동사는 어디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으로 to를 반드시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belong to, the organization이죠. 그렇기 때문에 to 위치를 써서 문장에서 적절하게 to의 전체사,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문제를 풀칠 수가 있는 것이죠. 44번입니다. Are there things you know you need to do? what과 대세 구별? you just don't want to do? 네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네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존재했니? 라는 문제죠. that과 what의 구조 여러 번 나왔죠. 선행사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없네요. 정답은 what? 뒷문장이 불안전하네요. 정답은 what? 근데 해석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what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까? 또 형태적으로 보셨습니까? 또 후회하시겠죠. 해석을 해보면 you need to do 네가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아는 겁니다. 얘를 꾸며주고 있죠. 해석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네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일로 공부죠. 근데 you just don't want to do 네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의 하나의 관계대명사와 이만큼의 또 다른 관계대명사가 things를 동시에 꾸며주고 있는 거죠. 명사를 수식하는 효용사는 앞에서도 수식이 가능하고 뒤에서도 수식이 가능한데 이렇게 뒤에 있는 경우는 한 단어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는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관계사는 효용사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효용사절이 두 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어쩔 수 없이 뒤에서 꾸며주겠죠.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하고 싶지 않지만 네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사는 띵수로 있는 것이고 뒷문장은 관계대명사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대시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나 숙제를 하거나 혹은 집 정리가 안 돼 있거나 그러면 네가 안 하고 싶어. 근데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세 번 정도 세주면 되죠. 아 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난 이걸 즐긴다. 그래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바람 한 번 쑥 쐬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 아까 할 걸 이렇게 후회하게 되겠죠. 오케이. 44번의 정답. 됐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45번으로 또 갈게요. 45번 문제 볼까요? 45번 문제는 위치하고 와세 구조입니다. 위치하고 와세 구조는 선행사의 유무로 먼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봐도 확실한 셀이라는 동사가 눈에 띄는군요. 팔다라는 뜻이죠. 팔다라고 하는 것은 을룰이 궁금한 목적어를 받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저스트는 부사니까 단지라는 의미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위치가 될 만한 이유는 없죠. 또한 와시 될 경우 원트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이만큼 원래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적어와 셀의 목적어 두 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더 띵 위치로 바꾸는 관계대명사 왓을 정답으로 해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일단 셀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을 더 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원트라는 타동사의 목적을 바로 위치로 만큼 위자리에 하나를 더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봐도 확실하게 정답을 왓으로 골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46번 가볼까요? 캠캠쿠암바는 빌트 이즈 퍼스트 웬드멸 자신의 첫 번째 풍차를 만들었습니다. 풍력 기계로 만들어두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확실한 Generated 동사 나왔고 Enough Power 이라는 목적어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필요하죠. 누가 봐도 확실한 위치가 정답이 됩니다. Where은 뒷문장이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뒷문장의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가 아니니까 누가 봐도 확실한 위치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또 한번 가볼까요? 47번 Whom과 Where Whom과 Where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가 일단 사람인지 장소인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뒷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보는 게 중요한데 봤더니 Can share 이라는 동사 공유하다라는 동사 나오죠. 공유하려면 을료를 공유해야 되죠. 그들의 concern 그들의 걱정거리들을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Peer 그룹이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뒷문장은 완전하다. 그러면 관계부사 외열이 되는 것이고요. 선행사인 Peer 그룹은 또래 집단이라는 뜻이죠. 또래 집단은 장소적 개념의 외열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거의 모든 명사를 관계부사 외열의 선행사로 받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외열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Peer 그룹을 이 문장 어딘가 넣어보세요. 그런데 들어갈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 내 용도가 없구나.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구나. 이런 개념을 아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48번 문제는 That과 What의 구조입니다. We can take advantage of their interest in a large sense of hearing by intentionally providing installation that 선행사 있네요. That creates interesting sound. 동사 나왔고 예의 주어는 이 자리입니다. 선행사는 누가 보다 Installation S 붙어있는 단어인데요. Installation은 설치 혹은 설비 이런 단어인데 설비라는 녀석이 S니까 주호동사 일치가 맞죠.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 That 인정 선행사도 있으니까 48번 금방 풀어봤습니다. 다음 49번 49번은 후아구 위치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콤마를 통해서 이 녀석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아구 위치에서 사람이냐 사물인데요. 앞에 보면 일부 사람들이 있지만 민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가글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가글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겨그릴레 프랑스 말이겠죠. 위치가 될 것이고 맥락을 보면 일부 사람들은 가고일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말인 가고일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이름 지어졌다. 근데 그 말은 아마 가글이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았다. 그래서 위치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거죠. 50번 갈까요? alike a series hangover to which 혹은 what researchers have compared CFS 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위치하고 what이 to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가 선행사가 없는가 를 따져보시면 앞에 있는 선행사는 to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series hangover 이러는 심각한 숙취가 있죠. 숙취라고 하는 거는 술 먹고 나서 엄청 막 힘든 행동 뭐 여러분 술 안 먹어봤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특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힘들다면 밤새고 나서의 느낌 이런 거예요. series hangover 이런 것들이랑 비교하게 되는 거거든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위치가 정답이 되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랑 같이 나왔으니까 이 녀석의 선행사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cfs에다가 to 위치가 되니까 to series hangover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연구자들이 cfs를 아주 심각한 hangover랑 비교하게 되는 거죠. 심각하게 아픈 숙취랑 비교하게 되는 건데 그런 hangover와는 달리 cfs의 아주 약한 부분은 there's not go away 며칠 정도의 잠을 잘 자도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이것에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고 있죠.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51번이에요. that과 what의 구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죠? what that의 구별에서 선행사인 car이란 녀석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has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선행사는 3인칭 단수의 녀석이 될 확률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도 있고 관계대명사 that으로 해석해 볼 수 있죠. 52번은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animals 동물에 관한 윤리적이고 윤리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대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단체가 있나봐요. 이런 단체가 noticed 주목했습니다. 그러면 선행사는 앞에 없기 때문에 what의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 문장을 봤을 때 he was doing 이라고 하는 그가 하고 있는 것 이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죠. 근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정답은 what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뒷문장까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봤더니 and he won 그는 결국은 passion for kid award 라는 상을 타게 됐다 라는 문장이 나오니까 and 저기 딱 끝났어야 돼요. 그럼 이 문장이 완전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가 하고 있는 것에 대시되면 선행사가 없는 상태니까 불완전 그리고 what이 되면 선행사가 없지만 뒷문장이 불완전해서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골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2번까지 쭉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있는 문제 몇 개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기본적인 사실들 그리고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하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3번입니다. 위치하고 what을 딱 보고 어떤 느낌 드시죠? 오케이. 선행사의 유무겠죠? 선행사의 유무이면서 콤마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도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It says nothing but a vast collection of a straight and curved line 엄청나게 많은 직선과 곡선들이라고 선행사가 나왔으니까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뒷문장의 위치가 들어갈 구멍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위치가 됐을 경우엔 convert 동사로 전환하다 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죠. convert의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오케이 타동사의 목적어 없다면 불완전한 문장 정답을 위치로 내볼 수 있었던 거죠. 이 문제에 좀 불만이라면 이 문제 자체는 계속적 용법도 같이 물어본 거예요. 콤마 위치도 알고 있니? 물어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that과 what의 구조로 시험 문제를 냈을 경우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문장이 이 what인 경우에는 뒷문장에 불완전하지만 선행사가 있는지를 좀 따져보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that은 이 convert라는 동사의 타동사의 목적어나 이런 개념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뭐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 둘의 콤비네이션을 좀 더 많이 내고 위치 같은 경우는 계속적 용법을 낼 경우에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기 보다는 그냥 밑줄을 쳐놓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강좌와 우리 교재는 기초적인 내용을 하면서 개념을 계속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대충 풀어야지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개념을 계속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위치가 되었죠. 54번은 how와 how ever입니다. 앞에도 이런 문제 하나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라색을 딱 체크하는 순간 여러분 아셔야죠. 부사죠. 오케이. 부사가 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ever죠. 그러면 경제적 전망 그림이니까 의역해서 우리의 경제적 전망인 치각 maybe 얼마나 어둡건 상관없이 그래서 however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영어에서 how에가 됐다 how가 됐다 그러면 how 다크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how부터 출발한 문장은 의문사로 출발하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하게 되죠. 명사 역할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혹은 전치자 다음에 명사로 목적격으로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콤마 나와서 뒷문장이랑 들어갈 수 있는 명사로서의 역할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however dark 이 녀석으로 골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however 오른을 보란색으로 뿅 정답이 됐고요. 다음 55번으로 갈게요. 55번은 위치와 it 어? 이거 뭐 물어봤을까요? 위치 같은 경우는 어? 관계대명사 it은 대명사 관계대명사와 대명사의 차이는 뭐예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하고 it은 접속사 역할을 하지 못하죠. 대신 공통점은 지칭하는 대상이 있고 격이 있더라.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가 is based로 우리에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자리 주어 자리 맞잖아. 오케이. 그러면 둘 다 똑같이 단수로 지칭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지를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it appears 하면서 주어 동사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으면 이 자리가 주어 자리인데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는 연결사 누가 봐도 정답은 위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56번 가시죠. It's a strange place full of the magic. certainly art and religion were practiced together.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 비동사 플러스 pp were practiced 앞에 보면 예술과 종교가 주어 동사 일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full of a magic이나 place가 될 텐데요. 여기서는 콤마 콤마 적혀 있으니까 얘는 없다고 칩시다. 마법으로 가득 찬 그런 훌륭하고 멋진 장소인데 이 장소가 위치가 된다면 뒷문장에 장소 넣어야죠. 들어갈 데 없어요. were practiced니까 되어졌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목적은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수동태니까. 이런 종교나 예술이 행해지는 장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where 관계 부사로 쓸 수 있었던 거죠. 뒷문장에 57번에 또 가시면 위치와 됐이 나왔습니다. 이 앞에는 누가 있냐면 그두 유명한 전치사 4가 나와 있죠. 전치사 다음엔 누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위치와 대세 구별이 나왔어요. 그러면 둘의 공통점은 관계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지칭하는 명인이 있다는 대명사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앞에 보면 find라는 동사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something special을 찾아주세요. 주어동사 나왔죠. you can be thankful. 네가 또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something이 되겠죠. 그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 대명사가 와야 됩니다.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오면 이 관계 대명사가 갖고 있는 자격이 있었죠. 어떤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관계 대명사는 반드시 wh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위치가 됩니다. 앞에도 제가 이런 설명하면서 그랬을 때는 선행사를 찾아서 위치 자리에다 넣어라. 그랬죠? 그러면 for something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넣어주면 for something 너가 감사를 하게 되는 무언가를 매일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도 감사할 걸 세 가지씩은 찾아서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런 이야기랑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58번입니다. Automating Manufacturing Process 산업의 자동화 과정이 뜻하는 것이죠. 공장에서 기계나 로봇들이 대신 인간 대신 만들어주는 겁니다. Hasles reduce the numbers drop.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수많은 직업들의 숫자를 많이 줄였던 것이죠. 위치와 인위치 나왔습니다. 또 관계 대명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그러면 얘는 무슨 격? 주격이나 목적격 얘는 목적격이 되면서 하나의 전치사고 앞에 있는 좌업을 이렇게 넣어주면 괜찮으니까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봤습니다. 워커스 노동자들이 can earn a decent living 상당히 어엿하고 괜찮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타동사와 목적어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니까 들어갈 것이 없는 인위치로 골라주셔야죠. 만약에 위치가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으시면 족스를 맨 뒤에 다음 문장에 어딘가 넣어주세요. 족스 워커스 can earn jobs or decent living 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나름의 건실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데 어디서 아주 좋은 직업들에서 근데 그런 직업을 없애는 것이 바로 산업자동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직업을 없애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위치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스트 59번과 60번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59번에 있는 위치하고 왜얼에서는요. 하우스라고 하는 집이 나오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왜얼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는 동사 앞에 current owner 현재 주인이 chain smoker 어떤 사람이죠? 담배로 엄청나게 피는 사람인 그런 집인 것이죠. 정답은 왜얼이 되겠습니다. 뒷문장이 주어동사 보호가 되는 거니까 60번에 위치하고 데이는요. 콤마가 나와 있고 위치는 관계대명사 데이도 대명사입니다. 둘 다 지칭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접속사가 되는 위치와 되지 않는 데이를 골라보시면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확실하게 expanded 동사 그리고 leave 동사 근데 어디 봐도 없네요. 뭐가 접속사가 그러면 정답은 위치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데이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녀석을 선행사로 받고 주격으로서 쓰여진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60번까지 연습문제 다 풀어드렸고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개념학습 다시 한번 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집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프린트 그리고 올려드리는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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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